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얘기인데요. 최근에 22대 총선 당선자들 그리고 낙선자들 모임에서 지구당 체제 부활시켜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해졌어요. 국민의힘 원예조직위원장 모여서 부활 얘기 오늘 당 혁신 방안 논의한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이게 지구당 체제 부활 이게 어떤 의미고 무슨 의도가 있을지 어떻게 보시는지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지금 지구당 부활은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이게 왜 문제가 되고 있냐면 20년 전에 지구당이 폐지가 됐었죠. 그때 오세훈 선거법이라고 해서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폐지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지구당이 소위 돈 먹는 하마로 지목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구당을 금지시킨다고 해서 실제로 지역구에서의 정치활동이 돈 먹는 하마가 아니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실상은 어차피 돈 먹는 하마다. 하마가 아니라 하마보다 좀 작은 동물로 뭐가 있죠. 하여튼 그 정도일 것 같은데 사실은 암암리에 다 사무실을 두고 있죠. 지금 정당법을 보면 지구당 유사 단체를 조직해서 사무실을 내는 게 사실 위반이에요. 정당법 위반이지만 예를 들면 시도 의원 합동사무실이라든가 그런 형식으로 다 뭔가 당원협의 거점이 될 만한 공간들을 마련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주 엄정한 잣대로 갖다 대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그렇게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고향정의 김연아 의원이죠. 김연아 전 의원. 김연아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나중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논란이 된 것들이 이런 우리 정치의 현실과 무관하지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지구당을 양성화해서 원외의 정치인들이 정상적 이고 적법한 거점을 갖고 정치활동 할 수 있게 그렇게 기반을 만들어줘 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시도인 걸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로 지금 당원협의회라든가 민주당을 지역위원회라고 부르죠. 그런 것들이 다 정당 내부에서 당원이나 당규의 규정은 되어 있지만 지구당 유사단체를 결성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당에서 당원협의회나 지역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자금을 내려보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정치신이들이 돈이 있는 사람들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늘 청년정치 말하지만 20대나 30대가 무슨 돈이 있어서 매 달 들어가는 그 정치활동의 필수 경비들을 감당을 하겠습니다. 현수막만 걸어도 한 달에 두 번씩 갈아붙이면 기본으로 월 500 들어간 다고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현실은 이미 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교도소 담장 위를 걷게 하지 말고 차라리 양성화하자는 어떤 정치개혁적인 접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금지에 있는 걸 오히려 양지로 끌어올리자. 그렇습니다. 양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오세훈 시장님께서 본인이 의원 마지막으로 하시면서 본인은 의원직 안 나갈 거면 해놓고 오세훈 법이라 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만들어놓고 나가신 거예요. 정치자금법 자체를. 그런데 이게 특히나 원회위원장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원회위원장 같은 경우는 후원금도 모금할 수도 없고 특히나 정치를 도전하는 과정까지의 어떤 돈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 자체가 일단 원천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양당에서 고민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진짜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지 오히려 뒷돈 이런 것에 대한 오히려 그것을 저는 양성화시키면서 오히려 건강하게 감시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잘 쓰고 있는지를 감독하고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계체제를 좀 투명하게 관리를 하는 게. 정치라는 게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정치를 도전하는 사람들, 신인들, 청년들 이런 사람들이 부담시키기도 너무 과중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비디오위원장이 잘 지적을 했다고 보고 이재명 대표도 지금 당원이 중심이 되는 당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지역위원회의 활성화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건 지역위원회의 당원들이 있지만 이 당원들이 어디 가서 뭘 해야 되느냐 이걸 못 하거든요. 대부분 인터넷으로 이런 커뮤니티 공간이라든지 거기에서밖에 얘기를 못 하는데 오히려 오프라인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물론 지금도 있긴 있습니다만 오히려 이걸 공식적으로 만들어준다고 한다면 오히려 당원이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장소가 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건 양당이 정치자금법을 저는 전면적으로 22대에서는 개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점점 봅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 원외 인사가 된 상황에서 이런 지구당 부활을 굉장히 주창한 이유가 뭘까 속내가 있을까요? 국회의원의 특권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현역 의원들은 다 지역구에 가면 자기 이름이 아주 크게 박힌 사무실을 목 좋은 곳에 두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자신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유지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원외 인사들은 지구당 사무실을 못 내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당원협의회 사무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슨 시도의원 합동사무실 이런 형태를 두고 있고 그 간판에 자기 이름을 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변호사나 회계사 같은 전문직은 자기 이름이 들어간 사무소를 낼 수가 있죠. 그렇게 한다든가 또는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은 홍길동tv 그렇게 해가지고 사무실을 내요. 혹은 무슨 자기 이름이 들어간 연구소를 낸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편법이죠. 적법하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구당이 양성화되면 무슨 당 지구당 위원회 하면서 위원장 누구 해가지고 간판에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현역 의원과의 격차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필요한 게 이런 현실화 되면 민주당도 앞으로 영남에서 원외 인사들이 약진하는 데 더 도움이 되고 국민의힘도 험지라고 할 수 있는 호남이라든가 수도권이라든가 그런 데서 정치활동을 하는 데 훨씬 더 큰 힘을 받게 됩니다. 현처럼 어찌 보면 이게 한동편 비대위원장이 천목회라든지 오히려 지금의 국민의힘의 원외 인사들이 주축이 된 그리고 신진급들이 많은 어떤 그런 세력들을 규합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거기에 좀 호소를 했다고도 보여요. 기존에 어찌 보면 지금의 영남권 의원들한테는 그렇게 와닿지는 않은 이미 실현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내용인데 오히려 수도권이라든지 충청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원외 인사들에게 아마 저는 전당대회를 이런 것들로 봐서 전당대회 나오시지 않을까 전당대회를 앞두고 하나의 포석이라고 봅니다.